LG전자가 휴대폰 부품업체들과 납품 단가 인하를 합의한 것을 이용해 최대 한 달 전 납품 완료분에 대해서까지 단가를 후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33억 2,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LG전자는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24개 하도급 업체와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인하한 단가를 합의일 이전 납품분까지 소급 적용 였습니다.